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태후 총첩을 보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공식 합류를 끌어내지 못하는 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구 상황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아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 상황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은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거기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 후보 둘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제 그제 계속 우르르 인사들이 몰려가면서 본인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모양새만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윤석열 후보와 권성동 사무총장 두 사람이 갔는데 우르르 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뜻을 꺾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김종인 입장에서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이런 이준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서 보는 건데 본인의 판단은 아니고 완전히 김종인의 판단에서 당을 운영하고 있고 김종인의 속에 들어있는 마을만 지금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김종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종인이 모셔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단판을 벌인 것도 단 두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권성동이 갔나 하는 식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준석은 당 대표를 누가 시켰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었을까? 누가 이준석을 대표로 시켰을까?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 상황이 많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게 아니었다. 딱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것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본인이 김종인 입장이 아니라 본인 생각이 그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되지. 왜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거세게 점점점점 당권을 윤석열 후보가 장악해놓으니까 과거 같으면 김종인 위원장은 모셔와야 된다. 과함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마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줘야지. 그게 뭐냐?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가 김병준 상임위원장은 안 된다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진행자의 질문에는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지방방송이 나오지 않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선 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방방송이 나오지 않는. 이 말은 바로 김병준 위원장.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준석이가 또 돌맞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또 지방방송이 나오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김병준 일을 떼내야 된다. 김병준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김병준도 과거에도 비대위원장을 해본 사람이고 김종인도 비대위원장을 해본 사람인데 김병준이가 김종인보다 못하다는 법이 어디 있나? 무게를 달이더라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김병준이다. 왜? 김병준이가 김종인보고 윤석열 후보가 전과자와 손을 잡으면 되나? 이렇게 말을 한 게 과거에 동화은행 사건 때 구속됐던 그 끈을 가지고 지금 직격해놓으니까 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도 김종인 편에서 김병준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진행자가 그러면 김병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냐? 물어보니까 꼭 이름을 꼭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방방송이 나오면 안 된다. 지방방송. 이게 독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독재. 그러니까 김종인 독재라는 이야기는 김종인이 마음대로 하겠다. 김종인 자기 의지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김종인의 선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선거인데 윤석열 후보 의지대로 가서 이기도록 해야지 김종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도 김종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고 저기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보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제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종인 보고 최근까지도 국민의힘의 총괄선대위원장 하지 말고 나와달라.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새로 선대위원이 개편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 하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김종인은 이중간첩인가? 여기도 저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은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 운영의 효율성에서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하고 다만 후보자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됐다. 윤석열 후보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됐다. 이준석이가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윤석열 후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과함을 지르고 자기 목소리를 높일 텐데 이제 후보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됐다. 이준석의 아직도 김종인 편에 서서 뭔가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바동바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바동바동하고 있는 것은 김종인이 들어와야 당의 선대위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다면 또 자기의 공간이 많이 넓혀지는 거 아닌가. 또 김종인이 있어야 이준석도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그런데 김종인이 못 들어오면 나 혼자서 고립되는데 이렇게 지금 아주 두려움이 배어나오는 그런 인터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에게 만약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면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 다만 개선은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도 좋다 하는 것을 지금 이준석이가 말 안 해도 그거는 이준석 권한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의지와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모든 당의 대표를 부터 해가지고 다 사퇴해가지고 후보에게 정권을 주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이준석과 김종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해라.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나 갑갑하게 보이고 아직도 기득권이 찌들어 있는 정당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젊은 친구라는 사람이 너무나 정치공학적으로 술쇠에만 밝은 것 아닌가. 원칙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준석이 정말 리스크가 크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준석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없는 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그러니까 김종인이 없는 걸 예기치 못했다. 처음부터 지금 김종인을 데려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고 이미 김종인이 선대위를 만들려고 작업을 딱 해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없는 건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면 다른 총괄선대위원장을 채울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대로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선대위가 출범하면 저와 김병준 위원장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된다. 김병준 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분과 주도권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분과 주도권을 발의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걸요. 김병준이 이준석 말 들으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다 뻔하게 보이는, 술수가 뻔하게 보이는 김종인이 대리인으로 보이는데 김종인의 대리인 이야기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막판 대타협 교회를 두고는 막판이 오던 일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저 혼자 메신저와 병참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같이 검증된 조직력을 받는 걸 검증된 지휘관의 조력을 받는 걸 언제든지 희망한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같은 이렇게 검증된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김종인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그야말로 김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김빠다. 김종인이 검증된 지휘관, 이 조력을 받는 걸 언제든지 희망한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저를 키워줬어요. 김종인이 저를 대표로 만들어줬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못지않게 앞으로 이준석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이준석을 선대위에서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